너무나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바디캅 247 칠린입니다 오늘도 리액션 영상을 또 찍습니다 녹화 기준으로 한 15분 전 20분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역시나 또 태국 힙합 리액션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또 주목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식플로와 포스 엔드라는 래퍼의 듀엣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래 제목은 이것도 구글 번역으로 돌려보니까 미페이 미페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글로 해석을 하니까 하지만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뭘 하지 마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 식플로우 포스 엔드의 미페이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부터가 일단은 리드미컬하고 좋네 아 이런 유유자적하고 이런 마음 편해지는 트랩 너무 좋아요 진짜로 맨날 빡센 것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좋다 진짜 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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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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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한데 신난다 너무 괜찮은데? 어우, 스윙임랩 너무 잘하는데요? 이 친구가 폴스엔드인 것 같죠? 어우, 너무 좋다 아, 방콕갈 때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너무나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이런 약간 칠한 칠트랩 느낌의 이런 음악들 너무 좋습니다 방콕 힙합, 태국 힙합의 어떤 바이브에 맞게 아주 편안하고 밝고 경쾌한 리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 나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방콕이 넘어가고 싶어 진짜 한 석 달 전에 다녀왔는데도 그립습니다 방콕이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 24x7 711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세 가지를 오른쪽에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콩콩